완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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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고 난리 났어 핸드폰을 안고 저 개인기 한번 할까? 야야야 조롱이 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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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조롱이 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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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일로만 있어 응? 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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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휴가 2일차 인데 어제 기억이 없습니다 어제 본가에 와서 푹 자다가 일어나보니 10시였어요 그 10시에 아버지랑 엄마랑 야식아닌 야식을 먹으면서 한잔하고 있었는데 눈을 떠보니까 또 점심이 돼서 지금 이제 아버지랑 어머니랑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갈 예정입니다 찔러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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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집은 우리 포획분들이 해주신 사진들과 액자들 가득합니다 제가 보여드릴까요? 하우스 와우 이렇게 됐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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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고 방을 너무 공개해버리면 지금 엄마한테 혼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좀 이러고 있는데 음 외식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조롱아 조롱아 에이 저희 형 갔다 올 테니까 간식 먹고 있어 이리 와 조롱아 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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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간식 먹고 있어 엄마가 사주는 계란빵 안먹기 때문에 한계만 먹고 이따 갔다 와서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계란빵 응 응 응 응 응 응 엄마한테 선물을 드리고 이제 초롱이 산책시키러 가는 중입니다 응 초롱아 좀만 기다려 응 레츠기릿 응 레츠기릿 응 응 응 저기 이렇게 산책 가자 산책 앉아 앉아 대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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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손 손 경례 손 경례 손 하하핳 으 스흥 으 초롱아 여기 두 발 한번 집어 넣어 초롱아 산책 가지 깜깜해지면 해 없어 빨리 가자 이제 산책 이런 거를 별로 안 좋은데 아니야, 아니야. 잠깐만, 끈다. 초롱아. 얘 귀는 왜 이래? 가자. 무서워. 초롱이가 여기 웃어서 맨날 못 걷는대요. 엄마는 저기 있는데. 초롱아, 너 이것보다 더 먼 곳도 막 뛰어다니잖아. 아이고, 앉았어. 앉았어. 자, 형 있을 때 한번 해보자. 여기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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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가자. 안녕. 휴가 마지막 날인데 아침에 일어나서 큰어머니께서 맛있는 점심 사주신다 해서 엄마랑 같이 나왔다가 들어왔는데 식곤증이 너무 와요. 역시 주간은 잠이죠. 그래서 저는 게임을 하다가 자려고 합니다. 전기장판. 안녕. 송완겸의 휴가 브이로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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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